불교에서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글이나 가르침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마음의 평온을 찾고 고통에서 벗어나며 삶의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여기 몇 가지 핵심적인 불교적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사성제 고성제는 모든 존재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은 탐욕과 욕망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멸성제는 욕망을 버림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도성제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 즉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팔정도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주의, 올바른 집중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마음챙김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고 판단하지 않으며 모든 경험을 잇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추구합니다. 이는 사티파타나 수트라와 같은 경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극단적인 금욕과 방종 사이의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중도는 개인이 영적 성장을 이루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균형 잡힘 방식을 의미합니다. 중도는 불교적 가르침은 깊은 성찰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고통을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Buddhist teachings require deep reflection and practice. By applying these teachings to our daily lives, we can achieve peace of mind, reduce suffering, and ultimately live happier and more meaningful lives.